저게 무슨 뜻일까요? 6,380테라니면은 뭐야? 포함보고 떨어놓은거야? 근데 왜 내 방에서 그래? 4,380테라니면은 아니 뭐 다른 이거 어디지? 뭐 유명 해외 스트리머 히어로마린 같은 방 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한국인 방에서 저걸 하고 있지? 양대당 테라닌인데 정찰을 왔네요 정찰 해주면 땡큐긴 한데 이게 몰라는데 정찰하면 50원 정도 못 캐던데 50원 60원 생각보다 자 상대 뭐야 자신이 아닌가? 저기로 에 Nick 에 Nick 셋 에지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순간 소름이 돋았네 아 그쵸 정찰은 해야죠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찰은 그게 제가 적으라 양심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상대가 뭘 할 줄 알고 그거 한다고 게임 터지는 것도 아닌데 이거 한다고 난 안하는 게 이상하다는 사람이라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말하자마자 룸베드야? 낭배드 벤신은 아닌 것 같거든요? 느낌상 황물이 모자랍니다 에너지가 점박주면 힘겨워 황물이 모자랍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쯔쯔쯔 일단 트리플 스페어 그냥 뭐야 우러나게 하는 거였네 그냥 별거 없었네 난 별거 있는 줄 너네네네 어디에 있는지 연락이 필요한 적 영양제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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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3명 왜 이렇게 세? 삼성도 아닌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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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궁이 공룡받고 있습니다 배틱 없는데?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오 반응은 빠르네 광물이 모자랍니다 되게 안 놓치시네? 응 이거는 그냥 가서 뭐? 광물이 모자랍니다 아 아 이거 너무 못 싸워가지고 아 괜히 이상하게 싸워가지고 이렇게 됐네 게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애초에 제가 싸움을 너무 그냥 발로 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? 난 당연히 내가 이길 줄 알고 싸우는데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고쳐야 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안고쳐지지? 아 왜냐면 원래 괴링링 대 탱크면은 무조건 이기거든요 괴링링이 근데 이건 내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싸웠다 맹독충 다 완성도 안 됐는데 그리고 분배를 너무 못했다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도 테란이 좋거든요 지금 테란이 많이 좋은데 테란이 엄청난 실수를 한 것 때문에 그래요? 아니 솔직히 저글링이 깨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깨졌어 이거 이거 아니었으면 테란이 엄청 좋아하는데 테란이의 해백만 뽑는 거는 저도 그건 모르겠거든요 근데 뭐 컨셉을 그렇게 잡은 거 아닐까요? 여기서도 아 순간 밀리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어오네 순간 다행이나 어쨌든